우리 각 지역마다 다양한 전통문화들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속초에 실향미 문화가 있고요. 또 강릉에는 무정 문화가 있고 원주에는 얼마 전에 인문학 강원 시간에 들었잖아요. 원주는 왕비의 도시다. 이런 게 다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똑똑한 365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각 지역에 내려오는 이런 전통문화.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됐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리부리한 두 눈과 길고 거친 갈기 그리고 커다란 입을 가진 주인공은 바로 백수의 왕 사자. 기묘하고 역동적인 사자의 몸짓에 푹 빠진 친구들이 있다. 속초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북청 사자노름을 배우면서 뜻깊은 여름방학을 보내는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자. 중요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돼 있는 북청 사자노름. 조선 후기 함경도 북청 지역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던 놀이다. 그러던 중 6.25 전쟁으로 속초 지역의 피난민들이 집단 거주하게 되자 북청 사자노름도 속초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속초시 영랑동의 어느 연습실. 이곳에서 북청 사자노름을 배우는 친구들을 만났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흥겨운 북장단이 흘러나오고 북채를 접고 있는 건爱된 얼굴의 여학생들. 오늘은 그 민요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한번 같이 북반주를 해볼 텐데 북반주는 간단해요. 마지막 매진만 궁 따르르르 쿵에 따르르르만 빼주면 돼.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린 놀자 사자랑 국악이란 캠프. 북청사자 스토리텔링과 사자춤 배우기, 악기 배우기, 사자탈 만들기 등 닷새 동안 북청사자놀음의 모든 것을 접하고 즐기는 시간이다. 속초는 청호동의 아바이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젊은 학생들이 솔직히 아바이와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곳의 문화 중에 하나인 북청사자놀이를 이 계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알려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더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문화의 전승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뭘 하고 있는 걸까? 신문지를 찍고 또 찍고 종이를 이용해서 사자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다. 이미 만들어진 탈에 색칠만 하는 게 아니라 옛 조상들이 한지로 탈을 만들었듯이 신문지로 그 과정을 배워보는 건데 처음에는 얇게 얇게 붙여 그리고 그 위에 더 붙여야 돼. 왜냐하면 이게 마르는 과정에서 찢어지거든. 일단 예전부터 사자가 상상 속의 동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있는 사자를 사자로 오는데 예전에는 그게 상상 속의 동물이어서 각자 생각하고 있는 사자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해서 창의적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만드는 탈은 어떤 모습일까? 취향에 따라서 모양도 각양각색. 제법 그럴듯하죠. 사자탈 만들기를 통해 한 번씩 탈 만들어봐.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론뿐만 아니라 좀 더 개인적인 느낌과 해석도 곁들여 북청사자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잘 만드세요. 북청사자 놀음은 그 뭐지? 함경북도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들었어요. 그 북청사자도 마을 별로 많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경연대회 북청사자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 북청 쪽에 사자가 1등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북청사자가 여러 마을에도 있었는데 그 사자가 1등해서 다른 사자들이 없어지고 북청사자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북청사자가 원숭이를 닮았다는 말을 저도요. 네, 사자를 원숭이처럼 해악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우, 아주 똑부러져요. 와, 완성된 탈을 구경해보니 정말 원숭이를 닮은 탈도 있고 악기를 쪼는 무서운 사자도 있고 개성만점 멋진 사자 탈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퉁소 그의 큰 소리 좋죠. 대금과 비슷하게 생긴 이 악기는 퉁소 북청사자 놀음에서 가장 중요한 반주 악기로 쓰이는데 오늘 퉁소를 처음 배워본 학생들의 실력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어렵죠. 소리 내는 게 어려워요. 오, 잘생긴 해요. 저는 사실 친구 소개로 왔는데요. 제가 5학년 때 태평소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국악이잖아요. 그래서 또 흥미도 있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아, 귀에 있는 친구들은 뒷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의 무슨 부분? 엉덩이. 엉덩이 꼬리 부분.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사자의 머리 부분이에요. 사자 춤의 기본 춤사위는 모래기로 표현된다. 모래기란 갈기를 뜻하는 함경도 방언인데 갈기를 뽐내면서 역동적인 춤사위를 보여주는 게 사자 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우왕좌왕. 처음 배워보는 동작들은 힘들고 정신없지만 어느 정도 익히면 잘할 수 있겠죠. 이번엔 직접 사자 탈을 써보는데 20kg에 달하는 사자 탈을 얹으니 서 있는 것도 버거운 지경. 사자 춤 배우기는 쉽지 않지만 연습실엔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는다. 속초에서 하는 건 많이 봤는데 하는 거 볼 땐 되게 쉽고 그렇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우리 거 배우는 거니까 그래도 뭔가 뿌듯하고 알찬 방학을 보내는 느낌이에요. 속초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북청 사자노름. 현재 그 전수자가 줄어들면서 북청 사자노름을 전승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관심이 더없이 소중한데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북청 사자노름. 그 열정적인 몸짓이 속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기특하네요. 이렇게 글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느끼고 하면 우리 문화에 더 애착이 갈 것 같아요. 정통성을 가지고 제대로 배우시는 분들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전통 문화를 배우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체험거리도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